6, 5, 4, 3, 2, 1 네, 시작됐습니다. 네, 시작된 건가요? 네, 시작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깨 전문의 이상훈입니다. 보통은 홍 박사님이 같이 해주시는데 오늘은 단독으로 나가라고 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그냥 강의를 할까라고 했는데 이제 명절 전이고 그래서 편안하게 질문을 받고 하고 싶은 말을 해주시라고 얘기를 듣고 나왔어요. 질문이 있으면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질문 많이 안 하면 또 제가 제 마음대로 이야기를 계속하다 보면 질문을 또 받을 시간이 또 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일단 어깨 전문이고요. CN병원장 이상훈입니다. 국가대표팀을 맡고 있는 주석팀 닥터고요. 어깨랑 팔꿈치를 전문으로 하고 스포츠 닥터이기도 합니다. 혹시 특히 어깨 아프신 경우에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깨 아프신 분들은 좀 마음 편하게 질문을 좀 해주시면 제가 아주 편안하게 진행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깨와 팔꿈치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운동하면서 많이 아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운동에 대해서 좀 질문이 많으시면 운동에 대한 질문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 나오는 동안 먼저 질문이 나왔으니까 제 설명하기 전에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정기온찜질은 하루에 몇 분 정도 하면 적당할까요? 물론 당연히 과학적인 근거로 저희가 발표를 한 연구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저희가 보통의 경우 한 15에서 30분 사이 정도 하고 그냥 잘 쓰다가 뭐 조금 뻑뻑하면 한 번쯤 다시 정기온찜질을 하고 그런 식의 좀 반복된 정기온찜질을 하면 좋겠고요. 알다시피 정기온찜질 자체가 치료로 쓰일 수는 없고요. 방금 질문이 뭐였냐면요. 정기온찜질은 하루에 몇 분 정도 하면 적당할까요? 라는 질문이 별범밤밤님님한테 왔어요. 정기온찜질 자체가 치료라기보다는 그 다음 운동 또는 스트레칭 또는 어떤 활동을 하기 전에 따뜻하게 해서 운동 관절과 근육을 조금 여유 있게 만들어준다는 의미인데요.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운동의 어떤 기본으로 들어갔는데요. 제가 수많은 야구선수들, 농구선수들, 배구선수들을 보고 여러 팀들, 고등학교 팀들 보다 보면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거는 국내에서는 운동을 할 때 첫 번째 시작을 스트레칭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워밍업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본 운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그러니까 현대 스포츠의학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워밍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하고 그 다음에 본 운동을 하라고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힘줄, 인대 이런 우리 몸의 근골격계 조직은요. 다 콜라겐이라는 섬유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콜라겐이라는 건 현미경을 보면 이렇게 가느다란 선으로 파이버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움직이게 되면 그 파이버들이 늘어났다 줄어들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근육이나 인대들이 당연히 좀 땡겨졌다 줄어들다 하겠죠. 고무줄이 잘 늘어나면 찍 늘어납니다. 그런데 고무줄이 아주 안 늘어나는 고무줄을 우리가 찍 땡기면 끊어지겠죠. 이걸 이해하시면 되는데 콜라겐이라는 몸의 성질은 따뜻하게 되면 탄력성이 늘어나서 잘 늘어나게 되고요. 추워지게 되면 탄력성이 사라져서 안 늘어나게 됩니다. 똑같이 움직임이나 스트레칭을 하더라도 겨울에 추울 때 워밍업을 안 한 상태로 스트레칭을 하거나 과도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인대나 힘줄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찍 당겨지기 때문에 손상을 받을 수 있고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워밍업을 하고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을 하더라도 탄력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늘어나도 다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칭보다 워밍업을 항상 먼저 해야 된다는 걸 좀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사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 체육관계자나 운동관계자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꼭 스트레칭 전에 특히 겨울에는 워밍업을 먼저 해주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어느 날 추위일 때 운동할 때 그래서 좀 몸에 따뜻한 핫팩 같은 거를 좀 지니고 해주시면 좀 좋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픈 곳이 있다고 할 때 꼭 거기에 핫팩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몸에는 혈관이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혈관에서 도는 그 피 자체가 좀 따뜻해야 되기 때문에 몸 안 또는 머리에 특히 머리에서 열이 제일 많이 발산이 되기 때문에 머리를 감싸고 특히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가슴 안에 핫팩을 대고 아픈 부위에 조금 있다면 핫팩을 대고 그 다음에 워밍업을 하고 스트레칭을 하는 순서가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질문이 목 뒤에서 어깨까지 갑자기 움직일 수가 없을 때가 있었어요. 담인가요? 어깨 쪽이 한 번씩 너무 아파요. 아플 때 근육이완제를 먹어요. 라고 호영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에서 어깨까지 라고 얘기를 해보면 제 생각에 아마 여기일 것 같아요. 목에서 어깨 아마 여기를 얘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아마 이 정도. 거기에 아픈 거는 대체적으로는 어깨와는 어깨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제가 직접 본 적도 아니고 MRI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현재 말씀하시는 호영님의 이야기를 근거로 토대로 하면 아마 이쪽 부위일 거고요. 이 경우는 보통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목 디스크에서부터 오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깨 통증이 심해서 어깨가 오래 굳은 상태로 있어도 이 뒤쪽 2차적으로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양쪽이 다 괜찮아도요. 근육 자체에서 우리가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는 어떤 범주로 근육 자체에서 통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치료하는 방법이 다 다른데 어깨가 가장 규모 원인이라면 어깨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쪽 치료를 들어가야 될 거고요. 디스크 때문에 아프다면 디스크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근육이 뭉친 걸 풀어줘야 될 것 같고요. 다른 게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그냥 목 뒤쪽만 풀어줘도 됩니다. 그 목 뒤쪽 푸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굉장히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소위 도수치료에서부터 체위충격파, 간단한 주사치료 또는 IMS 같은 바늘치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다 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질문이 좀 빨리 넘어갔는데요. 다음에 통증 어떤 걸 해야지? 왼쪽 제일 위에 게 뭔가요? 일반인은 어깨 수술을 제어를 해도 중량 무게, 벤치프레스 등의 어깨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해도 재파열이 있나요? 어깨 수술이라는 게 뭔지 따라 다른데요. 어깨가 만약 탈구대서 수술을 한 경우라면 벤치프레스 하는 게 그닥 위험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회전근계 파열 소위 좀 나이가, 벌써 나이가 들으셨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어깨 힘줄이 끊어졌다는 거는 회전근계 파열이 돼서 수술을 한 경우는 벤치프레스는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깨 회전근계 가장 나쁜 운동 몇 가지가 있는데요. 벤치프레스는 가능하시면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단, 운동을 하지 않으라는 게 아닙니다. 벤치프레스를 우리가 하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제 1의 원인은 남자들 소위 말해 갑바라고 그러죠. 그 대흉근을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대흉근을 꼭 벤치프레스로 키울 필요 없이요. 우리가 정식 명칭은 팩데플라이 일반인 버터플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팩데플라이 운동을 해서 대신 끝까지 좀 잡아줘야 되는데 그 운동을 해서 대흉근을 키워줘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팩데플라이는 잘 운동하게 되면 어깨의 부담을 거의 0으로 0이라는 건 세상에 없지만 거의 0으로 떨어뜨린 상태에서도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프레스는 만약 어깨 수술이 탈구 수술 때문에 수술한 게 아니라면 가능하면 다른 운동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조금 정리를 해서 저한테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한의원의 신 같은 바늘로 등근육을 여름 찌르는데 이거는 별별 밤함은 아마도 그거는 한의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아마 IMS라는 치료를 겁니다. IMS는 이제 캐나다에 있는 닥터군이라는 의사가 별별 밤함님 질문입니다. 닥터군이라는 건이라는 의사가 개발한 현대의학의 범주인데요. 이거는 이제 신경과 근육의 톤을 조절해서 근육을 풀어주는 건데 제가 여기서 다 원리를 설명하기는 너무 힘들고요. 책만 이만큼 듣고 온 건데 하지만 굉장히 효과적이고 부작용도 굉장히 적은 치료여서 좀 추천할 만한 치료고요. 그리고 미분화된 콜라겐 가루를 보충제로 인데나컨넌 그거는 이렇습니다. 콜라겐을 이제 섭취를 하게 되면 그게 몸으로 그대로 콜라겐으로 간다기보다는 이제 흡수가 되긴 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콜라겐을 구성하는 성분들을 좀 영양제로 보충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콜라겐이 먹는 대로 그대로 콜라겐에 가서 딱 침착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다리가 찌릿찌릿하기도 하고 뭐가 설명해도 어려운데 오른쪽 다리만 계속 누르듯이 아파요. 정형외과 가도 디스크가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떤 게 도움될까요? 러블리원님 이거는 정말로 제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아서 정말로 죄송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드리긴 힘든데 다리가 찌릿찌릿한 원인은 꼭 디스크만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찌릿찌릿하다, 저리다, 뭔가 쭉 타고 내려간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신경에서부터 오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신경 어디선가 문제가 생겼다고 봐야 되는데 그게 꼭 허리에서 오는 경우가 제일 흔하지만 허리 이외에도 다리로 내려가는 모든 신경 어디에서라도 조금이라도 눌리거나 문제가 생겼으면 똑같은 증상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학적 검사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거는 진짜로 제 대화만으로는 조금 설명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한방의 춘화협박과 정형외과 도수치료 차이점은 죄송하지만 저는 한방 치료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어서 사실 춘화협박을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수치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가죠. 저는 정형외과 의사이고 전문가이고 교수이기도 하지만 물리치료학과 교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수치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도수치료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고 물리치료의 수많은 영역 중에서 저희가 과학적으로 유의학의 차이가 있다라고 많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 중에 도수치료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수치료는 사실 과학적으로 백업이 돼있다라고 정도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질문은 졸린 햄스터 김규리님 쌤 저 어깨 회전근계 파열 진단 받고 수술 안 했어요. 뼈에서 떨어지지 않고 중간이 찢어져서 수술하기 애매하대요. 지금 주사치료 먹는 양 먹고 있는데 그럼 평상시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평상시처럼 움직여도 될까요? 일단 최대한 안 움직여려고 해요. 졸린 햄스터 김규리님 혹시 제가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제가 도저히 모르겠는데 만약 저렇게 그 중간 찢어져서 끊어지지 않고 좀 찢어지는 정도 갖고 수술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더군다나 평상처럼 움직이셔도 됩니다. 평상처럼 어깨라는 것은요. 움직이지 않으면 더 건강이 나빠지는 게 어깨예요. 더군다나 스트레칭도 천천히 스트레칭해도 되고요. 하지만 오히려 좀 찢어진 게 있다면 헬스 정도만 과도한 하중을 주는 과도한 헬스만 좀 자제해 주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동건님 21세 학생입니다. 나이 써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은 운동으로 강화시킬 수 없나요? 끊어진 건은 재건이 안 되나요? 아 이거 되게 중요한 진실에 대한 질문이고 답하면 많은 사람들이 좌절할 것 같아서 제가 잘 얘기를 안 해드리는 부분인데 근육은 우리가 아주 쉽게 키울 수 있죠. 쉽진 않지만 노력하면 키울 수 있죠. 건은 커지거나 단단해지지는 않습니다. 끊어진 건은 또 재건은 수술을 하기 전에는 스스로 재건은 되지 않습니다. 아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어렸을 땐 되지만요. 21살이면 이미 본인은 아주 젊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미 재생력은 거의 뭐 0에 이미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줄이나 인대가 찢어졌을 특히 힘줄의 경우는 스스로 끊어진 게 막 자라서 붙는다거나 줄기세포 할아버지를 맞아도요. 그렇게 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힘줄을 적당한 자극을 주게 되면 우리가 현미경을 보면 좀 되게 좋은 위치로 재정렬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좀 중요하니까 시간이 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힘줄을 우리가 저는 이제 쥐실험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쥐실험을 해서 힘줄을 제가 막 엉망으로 그러니까 쥐한테는 굉장히 미안하지만 저는 일부러 엉망으로 또 만들어보고 건강하게도 만들어보고 뭐 줄기세포도 놔주고 이제 어떻게 되나를 현미경으로 계속 테스트를 해보거든요. 근데 보면 힘줄을 제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현미경을 보면 원래 콜라겐들이 이렇게 줄로 이렇게 예쁘게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엉망진창으로 막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 길이 방향으로 적당히 자극을 두면 그게 이제 재활치료 운동치료에 들어가는데요. 적당히 자극이 되면 그 콜라겐들이 완전히 원래대로는 안 돌아오지만 좀 예쁜 모양으로 다시 재정렬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좀 실력 있는 치료사들한테 제대로 치료 및 운동치료를 받게 되면 힘줄이 좀 좋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그래도 이게 현미경적으로 끊어진 게 아니라 눈으로 볼 때 완전히 뚝 끊어진 정도면 운동이고 뭐고 줄기세포 뭐래도 붙진 않고요. 하지만 현미경적으로 찢어졌지만 MRI 같은 거 봤을 때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닌 통증은 있지만 MRI상에 끊어지진 않고 좀 찢어진 정도다의 사람에서는 그래서 좋은 운동치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까 졸리냄성경규리님 제 질문에 답을 해주셨는데요. 42살이고 바이올린 1시간 정도 해도 될까요? 됩니다. 혹시 바이올리니스트신지 모르겠는데요. 단지 이제 바이올린에서 42살 됐을 때 조금 힘든 부분은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뮤지션 숄더라는 게 스포츠 숄더는 어깨를 하는 스포츠인내 어깨를 전문으로 하는 거고요. 뮤지션 숄더라는 거는 음악인에 대한 특정적으로 나오는 어깨에 대한 전문 그런 지식을 얘기하는 건데요. 뮤지션 숄더를 나름은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바이올린의 경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홀딩하는 왼쪽 손을 얘기를 하면 보통은 잘하려고 되면 이 팔이 굉장히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팔이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이거 불편합니다. 한번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귀 쪽으로 돌려보세요. 굉장히 어깨가 부담됩니다.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특히 여자분이면 폐경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쪽으로 가는 게 어깨가 굉장히 편치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깨가 크게 손상이 되지는 않는데요. 발륜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보잉을 하게 되는 팔입니다. 이 보잉이 되는 팔이 이 손상보다 보통 위쪽에서 눌러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깨 힘줄에 조금 이상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전문가가 아니시라면 약간은 보잉의 파워가 떨어지겠지만 팔꿈치 조금만 내려주셔도 어깨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61세 20대 야구공을 던지다 어깨를 다치지 오래됐는데요. 팔을 크게 돌리면 아프고 어깨에서 뚜둑하는 소리가 나요. 뭐 20대 앞 다치셨다 하더라도 61세면 이거는 이제 운동성 손상이 아니라 죄송한 얘기지만 퇴행성 손상이 맞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손상이고 이미 나이가 드신 거에 손상이기 때문에 아픈데 소리까지 나면요. 이거는 이미 여기서 간단하게 어드바이스를 할 수준은 이미 넘어가셨고요. 죄송하지만 아이삭 양님은 병원에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통증을 동반하지 않는 소리 자체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통증을 동반한 소리는 위험도가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어떤 걸로 갈까요? 오늘 일본에서 충격에 의한 족저근막염 진단을 받았는데 약도 바르지만 보존적으로 좋은 게 있을까요? 약을 바르는 약은 치료제로서는 조금 의미가 얼마큼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족저근막염은 사실은 굉장히 흔하고 많은 치료를 동네에 가서도 다 모든 의사들이 하고 있지만 아직도 절대적인 치료법이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기는 합니다. 저는 물론 어깨 팔꿈치 의사이기 때문에 족저근막염에 정말 전문가는 다른 선생님이 나오셨을 때 물어보시면 좋겠지만 제가 요거 말씀드릴게요. 발을요. 이렇게 발을 세우고 발바닥의 뒤쪽에 수건을 대서 땡긴 다음에요. 발을 최대한 이렇게 밑으로 발을 밑으로 이렇게 누르려고 하고요. 누르려고 하면서 수건으로는 뒤로 좀 땡기는 운동을 하면 조금 아프시거든요. 그렇게 좀 땡기는 운동을 하시면 조금은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긴 한데 이거는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발에 대해서는 평생을 전문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거북목과 어깨 아픈 사람에 대해 추천해 주실 운동 요가나 플라테스 괜찮습니다. 거북목이라는 것은 보통 어깨 목이 일자로 서 있는 걸 거북목이라고 하는데요. 거북목 자체가 병이 아니에요. 저희가 82년도에 미국 정형외과학에서 나온 발표를 보면 정상인 중에 시자형 커브가 가장 건강한 거라고 하죠. 시자형 커브보다 일자형 목이 더 많은 걸로 나옵니다. 그냥 한 번은 목이 아프지 않았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엑스레이를 찍어봤을 때 일자형 목은 그래서 정상에 들어간다라는 게 82년도에 JBJS라고 가장 권위 있는 논문에서 나온 발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거북목 자체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거북목이라고 해서 여기가 아픈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거북목을 무시하시고 목 뒤쪽에 근육이 통증이 있고 아프면 그거 자체에만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아픈 분들 중에 제일 흔한 직업이 재환자군에서 보면 게임회사 직원들입니다. 게임회사 직원들은 많이 이렇게 하고 많이 보거든요. 어깨를 구부장하게 하고 헤드레스를 안 하고 목을 뒤로 빼고 이러고 있거든요. 이게 가장 나쁜 자세예요. 그럼 바꾸면 하면 제일 좋은 자세는 등을 붙이고 헤드레스트를 두고 어깨를 최대한 뒤쪽으로 이렇게 빼주는 게 이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말 그대로 가장 치료가 잘 되는 거고요. 저도 이거 뒤쪽 종종 아파요. 저도 뭐 맨날 논문 쓰고 환자 볼 때 작업하고 이러니까 그러면 저도 어떻게 하냐면 등 대서 계속 이렇게 뒤로 쭉 찍히면 으악 하고 아파집니다. 뒤쪽이. 이게 아파지고 몇 번 하다 보면 또 좋아지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음 질문은 크롱친구님 10개월 전에 재측질 염자 사고 후 어깨와 양팔 양손에 힘이 없어요. 완치 가능할까요? 재측질 염자 사고? 본인이 재측질을 하다가 아파졌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재측질을 하던 일은 도대체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굉장히 좀 무서운 분인가 본데 재측질을 하면서 아마 팔이 삐었다. 굉장히 어렵네요. 재측질을 하다가 아픈데 완치가 가능할 거예요. 네 지금 도대체 진단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재측질을 어떻게 휘두르는지에 대해서 제가 수많은 운동에 전문을 하고 음악 아까 말했던 음악도 전문을 했지만 재측질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거 참 대답이 힘든데 힘이 없다. 제가 봐서는 재측질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목에 뭐가 다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팔을 많이 써서 그냥 아팠던 걸로 보이는데 나이도 같이 꼭 써주시면 감사하긴 하겠는데요. 재측질을 한 손으로 할 텐데 왜 양팔 양손에 힘이 없을까요? 이게 좀 이상한데 재측질을 분명히 한 손으로 했을 겁니다. 근데 양팔 양손에 힘이 없다는 거는 아주 오비일악 우연히 발생한 사건으로 봐야 되고 목에서부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목에서 디스크가 심하게 되면 양쪽에 있는 양팔 힘이 다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치측질은 진짜 우연히 나온 거고 사실은 목에서부터 기인할 수 있기 때문에 크롱친구님은 조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아 됐나요? 아 힘드네요. 됐죠? 담타하다 보니 어느새 자연스럽게 무너지는 회전근계 재생 줄기세포 치료가 임상 3상에 진행해 줄기세포 치료 개발 연합은 어떤가고요? 그 저는 이제 지금은 저는 줄기세포 개발 연구를 이제는 더 이상 안 하고 있는데요. 한 4년 전까지 저희 쥐실험실에서 굉장히 국가 연구를 받아서 국가 연구 과제를 따내서 그 돈으로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중간에 이제 멈췄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전 쥐한테 실험했던 모든 실험은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쥐 인대를 뚝 끊고 쥐 힘줄을 뚝 끊고 끊고 가만 놔둔 군과 이쪽에다 줄기세포 넣은 군과 비교해서 이 쥐들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놓쳤던 건데 함정이 있었어요. 이거를 안 쓴 쥐도 재생이 돼요. 물론 이 줄기세포만큼 빠르진 않지만 바꿔 말하면 재생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생물에서는 줄기세포가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체가 재생 능력이 없는 사람에서 줄기세포가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이미 국내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이 줄기세포 치료제가 많이 개발이 되고 또 식약처 허가를 받아서 현재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들을 보면 또 결코 나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근데 이제 그건 보통 연골 쪽이었고요. 회전근계재생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해서는 이게 끊어졌는데도 줄기세포 치료를 하면 좋아지냐 뭐 그런 거는 지금 개발도 안 되고 있고 임상도 전혀 진행도 안 되고 있고요. 회전근계재생줄기세포라고 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끊어지기 전에 힘줄 자체가 조금 찢어져서 현미경으로 볼 때만 좀 끊어진 정도 눈으로 볼 때 안 끊어져 있고요. 현미경으로 볼 때만 미세, 아주 미세파열이죠. 그런 경우에는 줄기세포가 효과를 좀 발휘할 가능성이 있고요. 어디까지는 가능성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술을 하면서 꿰매줄 때 같이 줄기세포를 접목해서 치료를 하게 됐을 때 좀 더 결과가 좋을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끊어졌는데, 완전 끊어졌는데 수술 안 하고 줄기세포를 찍는 건 본드처럼 붙는다. 그런 일은 적어도 최소한 20년 안에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강지호님, 선생님 어깨에 석회석건념 진단을 받았어요. 수술은 받지 않았는데 통증이 있을 때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야 되나요? 석회건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석회건념은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어깨에 제가 모형을 좀 가지고 왔었으면 한데 제 어깨를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깨에는 힘줄이 4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총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4가지 힘줄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구조거든요. 근데 그 힘줄 안에, 그러니까 힘줄이 요만한 두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힘줄 안에 이렇게 석회가 껴버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힘줄 안에 이렇게 석회가 껴버리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석회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길을 걸어다니는 아줌마 아저씨들. 왜 아줌마 아저씨라고 하면 보통 40대는 넘어가야 석회가 생기기 때문에 아줌마 아저씨들 중에 한 번도 안 아픈 사람을 제가 무더기로 천명을 모아다가 엑셀을 찍으면요. 상당히 많은 수에서 석회가 나옵니다. 바꿔 말하면 석회가 있다고 해서 통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석회 자체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염증이 발생한 사람들의 한에서 통증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는 그 석회가 굉장히 압력을 일으켜는 특정인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만 통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통증 자체는 물론 석회가 원흉이기 때문에 석회 제거는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현재 석회 제거 방법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가장 과학적으로 현재 인증받은 것은 체외 충격파고요. 우리가 주사기로 이렇게 물을 넣어서 빼는 치료들이 많이 시도는 되고 있는데 이게 석회가 흐물흐물해져서 주사로 빼는 거 말고 딱딱한 석회를 물을 넣고 물을 뜯고 물을 뜯고 빼고 이런 방법은 아직은 과학적으로 저희가 이제 논문을 보면요. 시스테믹 리뷰 논문이라고 전체 논문을 다 합쳐서 발표한 논문들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아직은 근거가 약간은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선생님들 학교에서 전체 의견을 종합해보면요. 체외 충격파가 가장 효과적인 것 같고 주사로 넣고 빼고 넣고 빼고 해서 조금씩 빼내는 것도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원흉을 제거하는 거고요. 통증을 치료하는 것은 전혀 다르게 보셔야 돼요. 통증은 석회가 있고 통증이 있고 석회와 통증 중간에 통증의 원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잡아서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그렇다면 석회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병은 아니고 석회로 수술하는 병도 있습니다. 석회도 너무 안 낫고 통증이 너무 반복이 되고 이런 경우는 수술하는 것도 괜찮지만 대다수의 석회는 계속 수술로 가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술하는 거를 뭐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석회를 수술하는 것도 의사의 판단입니다. 수술하려면 할 수는 있겠죠. 28세 남성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시선을 위로하면 승모근 및 목 쪽이 아픈데 어떤 스트링이 좋을까요? 시선을 위로한다는 건 아마 시선이 위로가 아니라 목을 위로하는 걸 겁니다. 목을 위로해서 여기가 아픈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디스크가 있어서 4번, 5번 경추에서 신경이 눌렸을 때 이쪽으로 통증이 찌릿찌릿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제 질문은 이거예요. 목으로 딱 도는 순간 뒤쪽으로 찌릿찌릿하게 내려가는 느낌이 드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 묵직하게 목 뒤가 그냥 아픈 건지 둘 중에 하나 좀 답을 해주시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질문 먼저 얘기하고 있겠습니다. 목으로 누워 있는 동안 밤중 수요한 게 어깨를 아프게 할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누운 거 자체가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어깨 자체에 약간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목으로 누운 게 통증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으로 누워서 제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은 다 목으로 눕습니다. 이 신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목으로 누울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프면 안 되죠. 하지만 목으로 누우는 게 어깨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어깨에 이상이 있을 때 목으로 누워서 제일 통증이 나오는 게 좀 굉장히 쉽게 느낄 수 있는 자각 증상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아프게 그런 경우는 계속 반복된다면 뭔가 어깨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좀 치료하는 좀 병원을 가서 의사선생님을 만나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어깨 연골이 찢어진 상태에서 어떤 운동이 제일 좋을까요? 어깨 연골을 어떤 걸 어깨 연골이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제 느낌은 아마 관절 와순이라고 있는데 그 어깨는 팔이 있고요. 이게 몸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게 어깨고요. 이 몸 쪽을 둘러싸고 있는 인대가 있거든요. 인대라고도 말하고 연골이라고도 말합니다. 연골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 연골을 우리가 관절 와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 관절 와순 파열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파열을 동반하지 않는 관절 와순 파열은 우리가 꼭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물론 통증을 일으킬 수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 관절 와순 파열은 통증을 일으키는 주범은 아닙니다. 그런데 통증까지 없다라고 하면 그냥 하고 싶은 운동 하세요. 타운님. 그냥 운동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은 승모근이 근데 바로 위에도 하시죠. 그 답지만 안 해주시면 서운하실 거예요. 주진이 안티카님. 어깨가 뭉치는 것도 안 좋은 건가요? 어깨 자꾸 뭉치면 안 좋은 거죠.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통증이 계속 되기 때문에 특히 어깨 뭉치는 요기를 얘기하시는 걸 텐데 아까 목 뒤쪽 거기도 남들이 몰라주지만 계속되면 굉장히 괴롭고 우울증까지 일으킬 수 있는 병이니까요. 너무 많이 뭉치고 괴로우면 혼자 참지 마시고 치료받으세요. 정의 많은 여자님. 승모근이 너무나 두껍고 딱딱하여 누르면 찌릿하고 엄청 아픈데요. 승모근에 보톡스 맞으면 보기도 좋고 덜 아픈가요? 아마 계속 비슷한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병의 범주를 우리가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까 말한 여기 이 부위 그 다음에 등쪽 이 가운데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이런 데 이제 통증이 나오는 경우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그 아까 말한 원인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디스크 때문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깨 통증이 오래돼도 2차적으로 그쪽 근육이 강직될 수 있고요. 아무 이유 없이 물론 사실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목이나 어깨 문제 없이 그 자체에서 근육이 뭉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하에 하더라도 목이나 목, 목이면 뭐 어깨, 어깨대로 따로 치료는 해야 되는 거지만 분명히 그 근육 자체도 치료를 하긴 해야 됩니다. 더욱더 누러와서 찌릿찌릿하다고 하면 이미 근막 통증 증후군이 뚜렷히 진행을 한 정도거든요.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괴롭고 이렇게 앉아 있어도 너무 힘들고 치료를 안 받으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는 병이거든요. 꼭 치료 받으세요. 어 네 저 제 병원 홍보요. 네 뭐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해서 별로 따로 얘기는 안 했는데요. 영등포에 위치한 종합병원이고요. 옛날 충무병원이라는 이름을 쓰다가 어 CM병원으로 지금은 상호를 바뀌었습니다. CM 충무병원을 거쳐서 70년 된 병원이고요. 이제 한국 서울에는 이제 전문병원이 관절 전문병원이 4개밖에 없습니다. 전문병원이 뭔지는 아시죠? 다들 전문병원이라고 하지만 이제 국가 법적으로 전문병원이란 단어를 쓸 수 있는 거는 국가에서 인증한 병원만 전문병원이란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어 그 전문병원 서울에 4개밖에 없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문병원은 어떻게 따냐 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병원들 중에서 국가가 정한 이 기준들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이 기준을 모두 통과해서 인원도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사인원 많은 게 뭐가 중요하냐면 한 명이 어깨부터 발까지 다 보면 사실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어요. 저도 어깨 팔꿈치밖에 못 봐요. 아까 뭐 여러 답은 하지만 그 답은 뭐 장외 전 정외과 전문이니까 기본 지식이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지 저는 무릎 수술 못합니다. 발 수술도 못하고 척추 수술도 못해요. 저는 어깨랑 팔꿈치밖에 수술을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만 전문해도 정말 극위를 깨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많다는 건 뭔가 하면 그 병원은 관절별로 전문가가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병원을 인증을 받으려면 의사 숫자, 그 다음에 어떤 수술의 난이도가 대학병원보다 가까운 그 이상일 것 그리고 이제 수술장의 안전도 그 다음에 환경 오염이 되나 안 되나 또는 환자한테 감염 일으킬 확률이 얼마나 적은가 이런 모든 시스템부터 인력 같은 걸 다 계산을 해서 가장 퀄리파이, 그러니까 가장 이제 질적으로 높은 우수한 병원들만 주는 게 이제 전문병원이라는 단어인데요. 그게 서울에서 이제 4개가 있습니다. 우리 시연병원도 전문병원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뭐 그 정도는 홍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등포에 위치한 시연병원이고 아, 우리 자랑 하나 더 할 거 있죠. 국가대표 선수들을 전담하고 있는 대한체육회 지정 병원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대한체육회 지정 국가대표 지정 병원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홍보한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질문 받을 시간이죠. 타이핑을 오래 하고 있으면 오른쪽 어깨 뒤쪽으로 얼음을 갖다 대는 거 아, 이게 어렵네요. 타이핑을 오래 하고 있으면 오른쪽 어깨 뒤쪽으로 얼음을 갖다 내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아, 이게 너무 어려운 질문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손이유님 얼음을 써느라다는 얘기인가요? 어, 제가 이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뭔가 이제 아프면서 굳어간다는 느낌을 하시는 게 아닐까요? 싶습니다. 그거는 여러 선생님들 질문과 계속 같은 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쪽 아마 이제 굳어가는 그 근막통증증후군의 연장선상의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의 많은 여자님 네, 보톡스도 치료법 중에 하나로 저희 논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뿐일 수 있는 게요. 보톡스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당연히 증상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톡스도 여러 치료 중에 하나로 그냥 병용하는 건 괜찮습니다. 보톡스 하나만 하시는 건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근막통증증후군이 있을 때 이것만 치료할 게 아니라 이 근막통증증후군을 일으킨 놈이 딴 데 있는지 그 원인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꼭 뒤져봐야 되고요. 그 원인과 근막통증증후군을 같이 치료를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근막통증증후군도 하나의 치료보다는 여러 한 3, 4가지 치료를 동시에 접근을 해야 좀 제대로 치료가 되고요. 보톡스도 나쁜 치료는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 좀 더 병행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강나영님 종종 팔에 힘이 빠지는데 어깨질환과 연관이 있나요? 팔에 힘이 빠진다는 게 손반에 힘이 빠지는 거라면 어깨랑은 관계는 없을 거고요. 어깨를 들어 올리는 힘이 빠진다면 당연히 어깨랑 관계가 있을 거고요. 팔꿈치 힘이 빠지는 것도 어깨랑은 관계는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질문이 답이 될 것 같고요. 크롱친구님 저의 재찍칠 이후에 두 번째 어려운 질문이 아 네 차가운 느낌 아 차가운 느낌 차가운 느낌이 온다면 이거는 진짜 좀 신경의 문제가 동반됐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건가 하면 한손님 유님 이쪽 마냐 통증이 굉장히 오래되셨나요? 한 4년 5년 이상 되고 너무너무 아픈데 병원 가기는 귀찮고 아파 죽겠는데 그냥 참고 약간의 우울증 증상까지 같이 오는 거고 한손님 유님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혹시 여성분이신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제가 좀 더 얘기해 드릴 게 있을 거 같고요. 따로 먼저 얘기를 답변을 하겠습니다. 안재성님 최근 해전근대 완전파열 환자도 동종진피를 이용하여 봉합수술 성공했다고 본 적이 있는데 그럼 완전파열 환자들은 동종진피를 일단 쉽게 봉합할 수 있나요? 안재성님 그렇게 획기적인 제품은 아닙니다. 저는 동종진피 이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깨 힘줄은 이제 이게 팔이면 어깨 힘줄은 이렇게 해서 딱 붙어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찌찌찌찌 하다가 뚝 떨어지면 이게 회전근계 파열이라고 합니다. 회전근계 파열을 이렇게 다시 꼬매주면 이 회전근계 힘줄과 어...뼈가 서로 이제 뿌리를 내려서 서로 이제 하나가 되면 이제 치료가 성공한 거죠. 동종진피라는 거는 하지만 이게 도저히 여기까지 오지 않는 파열이 있습니다. 이게 뚝 끊어지고 쭈쭈쭈쭈 말려 올라가서 그러니까 여기 있어야 되는데 힘줄이 너무 많이 빨리 올라가서 이게 너무 벌어진 거예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근육도 쪼그라들고 그럼 이렇게 땡겨서 간신히 여기에 붙이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하나 더 덧대는 정도의 이제 치료가 동종진피입니다. 동종진피술은 저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땡겨와서 이게 잘 붙어있을지 좀 자신이 없을 때 그 정도의 이제 동종진피를 대주는데요. 그럼 동종진피가 도움은 되지만 이것만 되면 만사 해결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아직도 동종진피를 댄 것과 안 댄 것에 유의한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는 아직도 저희 학회에서 굉장히 디베이트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동종진피를 굉장히 이제 선호하는 선생님들이 있고 굉장히 싫어하는 선생님들이 있고 저는 그냥 필요함을 쓰고 구태 안 해도 되면 안 씁니다. 괜히 비싸기만 하고 자칫하면 그 감염의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동종진피 없이도 완벽하게 파열을 할 수 있는 스킬이 있다면 절제 쓸 필요가 없고요. 하지만 이제 그 완벽하게 좀 붙이기 힘들 것 같다 라고 하면 쓰는 것도 좋습니다. 자 포포스토리님 강나영님 그 답이 손의 힘도 빠져요. 아까 질문이 뭐였죠? 강나영님 위쪽으로 가시면 팔의 힘이 빠지고 손의 힘 손의 힘이 빠지는 건 어깨랑은 상관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포포스토리님 선생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요즘 3시간 정도 서 있거나 서서 일을 하면 허리통치 심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운동화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운동화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허리통증의 원인이야말로 수십 가지가 있는데 허리 전문가 선생님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손희윤님 석 달 정도 된 45세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조금 이상하네요. 오래에 대해서 신경 변화가 아니라는 거면 사실은 목 때문에 오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에서 직접적으로 신경이 눌려서 약간의 신경이 느끼는 감각의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한손희윤님은 한번 목을 뒤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이 많은 요자님 아까 질문하셨는데 잘 때 팔을 올리면 편해요. 근막 통증 증후군이 있으면 팔 올리고 자는 게 좋나요? 아니요. 이제 팔 올릴 때 보통 편한 거는 목디스크와 연관됐을 때 보통은 나오는 증상입니다. 팔을 오히려 목디스크에 그러니까 어깨는요. 어깨에 문제가 있으면 팔을 들면 당연히 더 불편하죠. 근데 목디스크가 있게 되면 정반대로 팔을 들리면 더 편해집니다. 그래서 팔을 들 때 편하면 목디스크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해두시고 나중에 힘들면 좀 병원에서 목을 좀 뒤져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경추신경병증으로 신경과에서 치료받고 마취과에서 경마교육을 맞았는데 어깨 앞면이 땡깁니다. 왼쪽이고요. 전면 삼두근 소융근이 땡깁니다. 자, 요기 아픈 이유는 정말 많을 수 있어요. 아마 요기 정도를 딱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요쪽 정말 이제 많은 통증이 생길 수 있는 데인데요. 어깨만 아파도 요 앞이 충분히 아플 수 있고요. 왜냐면 어깨 앞쪽에도 염증이 생기는 독립적인 질환이 있거든요. 그럼 그 염증을 없애야만 이 근육이 구둔계에 풀릴 수도 있고요. 요 앞에서도 근막통증증이 또 생깁니다. 물론 이제 목에서의 디스크 때문에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여러가지를 다 생각을 해서 치료를 하면 요기 통증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비록부의적 치료가 잘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와이킴님 37 남자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매일 하고요. 벤치프레스 100kg 5번 듭니다. 어깨 아픈지 몇 달 되었는데요. 계속 당기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회전공개 파혈인가요? 파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파혈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실제로 제한테 와도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 제가 이학적 검사 굉장히 많이 한 페이지 가득하게 하지만 분명히 저는 이런 경우에 만약 제 이학적 검사에서도 통증이 있고 하면 저는 MRI는 찍어보라고 해요. 이와이킴님 나이가 아주 젊으신 건 아니고 내일모레 40이시고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면 한 번은 검사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왼쪽 보시죠. 수연이님 저는 회전공개 힘줄 손상으로 양쪽 어깨 일주일에 한 번 콜라겐 주사를 왜 맞고 있는데 좋아지긴 한 건데 치료가 되는 건지 안 맞으면 또 아프게 되는 건지 언제까지 맞을 자이에 콜라겐 주사라는 게 이제 어떤 걸 콜라겐 주사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종의 재생계열 주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힘줄이 파혈이 됐으면 재생주사 주기세포 할아버지를 넣어도 절대 좋아지지 않고요. 하지만 미세 손상이 있는 경우는 한 번쯤 치료를 받아볼 수 있는데 이게 넣더라도 그게 침착 이게 좀 회복이 되는 데까지 시간이 한 4주에서 6주는 또 걸릴 거고요. 일주일마다 계속 맞는 거는 몇 번 정도 맞으시고요. 좀 기다리면서 좋아지는지를 본 후에 다시 결정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란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정자세로 1시간 앉아있으면 왼쪽 날개부터 팔다리까지 쥐가 나는 것처럼 저리고 쑤시는데요. 한 달 정도 되면 나을 기미가 안지 않습니까? 양반다리로 앉으면 좀 나는데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 미란님 이럴 것 같아요. 양반다리를 할 때 사람들이 구부리는 사람이 있고요. 양반다리를 하면서 이렇게 딱 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미란님 양반다리 할 때 혹시 정자세로 이렇게 앉게 되는 건 아닌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자세를 앉는다는 건 뭔가 하면 어깨와 목을 보세요. 이런 식의 자세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정자세가 되는데 만약에 이런 자세가 돼서 좋아진다면 그건 이제 아마도 전형적인 견갑골 주변에 근막통증 증후군과 약간의 목디스크가 동반됐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왜 그런지는 당연히 뒤져봐야 알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좀 많다라는 정도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6세 여사시고요. 어 힘드네요. 다음은 아 네 별별이 없네요. 주기세포가 효과가 없다는 게 아예 없다는 것보다는요. 끊어졌을 때는 주기세포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세파열에서는 그래도 효과가 완전히 있다고 말은 아직은 못해요. 그 저 에비던스라는 거는 저뿐만 아니라 전세계 대륙을 대표하는 의사들이 전세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륙의 의사들이 지금도 밤새면서 연구를 하고 계속 발표를 하고 있어요. 연구 결과를. 그리고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은 데에서 공통적으로 나올 때 저희가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주기세포 경우는 아직은 부정하는 반대되는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00%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아직은 가능성은 꽤 있다. 상당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무거운 짐을 많이 들면 어깨에 안 좋나요? 테니스 엘보도 있어요. 어깨 엘보 치료를 꾸준히 못 받았으니 통증이 가끔 있네요. 저절로 좋아지는 건 아니진 않겠죠? 무거운 짐을 많이 들면 어깨에 안 좋은 거는 상식적으로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 어떻게 들어야 되냐? 안 들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안 좋고요. 들을 거면 무거운 짐을 최대한 척추, 몸에 가까이 해서 들으시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깨의 부담을 정말 줄일 수 있어요. 허리 부담은 똑같겠죠. 여기거나 이거나 허리 부담은 똑같을 겁니다. 하지만 어깨 부담만큼은 몸에 가까이 해서 하게 되면 어깨 부담을 굉장히 줄일 수 있다라는 정도로 제가 힌트를 좀 드리고 싶고요. 준희지연 은티카님 제가 제 몸을 잘 가늘지 못하네요. 어떤 건지 너무 정보가 적어서 이건 제가 대답하기 좀 힘들겠습니다. 아틀라스님 선생님 바른 자서로 웨이트 트레이닝 한다고 해도 장기간 운동하면 관절이나 결합 조직에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 또는 수영에 예를 들면 접영 같은 경우 아무리 바른 자서로 하더라도 어깨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안 좋은 게 맞습니다. 박인회님 원장님 있게 해줘서 진리박 하늘 별땅인데 여기 있으면 완전 이득 자 물 먹은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 하나 올라온 것 중에 제가 답을 못했는데요. 지금 그 사실 예약하면 5월 정도에 잡힌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게 제가 항상 죄송한 게 진료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 놀면서 이제 막 미루는 게 아니라요. 저 외래 오면 진짜 열심히 정말 열심히 뛰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뛰고 하는데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가 제한이 있고요. 그거를 또 그냥 막 우겨놓으면 환자는 뭐 무한대로 대기를 해야 되고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정말 많이 봐요. 정말 반타임 한 번 외를 보면 정말 많이 최선을 다해서 보는데 그래도 좀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놀면서 그냥 아유 뭐 그냥 천천히 대기 늦게 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 보려고 열심히 보는데 좀 밀리는 거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천천히 심사할게요. 자 스카웃S님 팔을 많이 쓰는 룰을 일을 일을 해서 그런지 어깨 일부러 돌려보면 뚜두둑 소리가 나오는데 계속 왜 이런 건가요? 겨드랑이 밑 등쪽이 많이 아프고요. 자 겨드랑이 밑 등쪽이라면 여기를 얘기하는 걸 겁니다. 그쪽이 아프면 보통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어깨 힘줄에서부터 통증이 올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아픈 거는 나쁜 거지만 무서운 건 좀 피했다는 거죠. 뚜두둑 소리는 제가 볼 때요 스카웃S님 여기가 아프다고 하시고 뚜두둑 소리라고 하면 제 느낌은 여기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제 느낌은 이 뒤에서부터 소리가 나는 게 아닌가 라고 좀 추측을 해봅니다. 한번 잘 봐보세요. 이 소리가 어디서부터 나는지 이렇게 할 때 뒤에서 두두둑 소리가 나는지 아니면 팔을 이렇게 돌릴 때 이쪽 앞쪽에서 소리가 나는지 스카웃S님 만약에 뒤쪽에서 나오는 거라면 좀 걱정을 덜 하셔도 됩니다. 뒤쪽에서 나오는 건 우리가 견갑골 탄발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 폐가 공명이 되잖아요. 폐가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폐 뒤에 있는 견갑골에서 소리가 두두둑 걸리게 되면 이 폐를 통해서 공명이 돼서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굉장히 큰 것처럼 착각이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소리는 무시하시고요. 오히려 겨드랑이 밑 이쪽 뒤쪽 통증에 대해서 집중하셔서 통증만 해결을 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은서 마미님 명절 앞두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 뒷목에 담이 걸려서 고개를 숙이지도 올리지도 못하겠네요. 증상 완화 집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네요. 그런데 다행히 시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담이 걸린 거는 그냥 시간 쉬면서 좋아질 가능성이 제일 커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옆에 같이 계시는 분한테 목 옆에 있죠. 이 라인 그 다음 이 라인 이 라인을요. 이 방향으로 조금 마사지를 해달라고 하세요. 너무 세진 않게 이 방향으로 이쪽도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조금 해주시면 조금 많이 편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방법은 일단 온찜질을 좀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포포소리님 선생님 그럼 어깨 축지라고 하나요? 어깨 그 부분이 양쪽 번갈아가면서 아픈 건 왜 그럴까요? 심지어 앉아 있는데도 그래요. 포포소리님 어깨 축지라는 거는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여기 어깨 축지 어깨 축지는요. 전통적으로 움직임과 상관이 없고요. 안 움직일 때 보통도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프신 게 전형적으로 오히려 오히려 안 움직이고 앉아 있고 일하거나 책 볼 때도 아파진다고 표현하는 게 맞거든요. 보통 목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목 디스크랑 연관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최대한 목을 좀 헤드레스트 있는 거에다 목을 좀 대시고 어깨를 뒤로 젖혀서 이 운동을 좀 많이 하시면 조금 편해집니다. 선생님 상큼인님 61세 남자인데 남자신데 상큼이세요. 남자인데요. 회장근계 3분의 1이 끌어내었다는 수술을 안 하고 그냥 두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때로는 괜찮다가 많이 움직임 통증이 있고 수술도 안 되고 어찌해야 합니까? 상큼인님 이건 수술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구태여 수술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해 주신 거기 때문에 어떤 병원을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선생님께 오히려 감사해야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3분의 1 정도 끊어진 걸로 저도 수술 안 해주거든요. 그 이유는 환자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3분의 1 끊어진 상태에서 진행만 안 하면 평생 동안 수술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3분의 1 끊었는데 점차 진행을 할까 봐 이제 그게 좀 두려운 거죠. 하지만 진행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미리 수술할 필요는 없고요. 끊어진 것과 통증이 꼭 연관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큼인님 통증의 원인은 전혀 다른데 있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그 통증의 원인은 없앨 수 있습니다. 오히려 수술 없이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상큼인님 오히려 지금 좋은 거고 통증이 있는데 수술도 안 된다고 어찌해야 될 바에 그렇게 불안해할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통증의 원인을 잡아서 없애면 됩니다. 그리고 찜질백으로 자주 찜질해도 효과가 있나요? 그 통증 완화는 효과가 있죠. 어떤 분은 자전히 오히려 독이 된다. 그건 뭔가 하면요. 근육이 뭉치거나 이런 경우는 찜질백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염증이 있어서 어깨가 아픈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냉찜질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운동의 경우 예를 들게요. 운동 막 할 때 자칫하면 다치잖아요. 그거를 막으려면 운동 전에는 꼭 온찜질을 해야 되고요. 운동을 막 하면 어때요? 여기에 막 자극되고 인대도 약간씩 미세파열도 생길 수 있고 화끈화끈해지잖아요. 그건 염증이 생길 겁니다. 염증이 생기면 운동 뒤에는 온찜질을 하면 안 되고요. 운동 뒤에는 냉찜질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온찜질과 냉찜질을 본인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때마다 의사가 가르쳐 줄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많이 쓰거나 염증이 생겨서 아픈 경우 의사가 염증입니다. 라고 얘기한 경우는 냉찜질이 더 좋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근육이 많이 뭉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온찜질이 더 도움이 됩니다. 목덜미에 걸쳐서 하는 안막이 도움이 되나요? 일시적 기분이긴 하지만 초승 나노님 일시적이긴 하지만 기분 좋으면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많은 치료들이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쁘게 만드는 치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안막이를 정말 두둑게 패는 게 아닌 이상 나쁘게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일시적 기분이라도 좋아지면 하셔서 손해볼 건 없으니까 하십시오. 하지만 안막이가 너무 비싸다면 사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근원적인 치료는 안 되니까. 네. 다음 질문 볼게요. 어깨통증에 저주팍기를 해도 됩니다. 뭐 한다고 크게 잘못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근원적인 치료가 되긴 좀 힘드시긴 할 거고요. 이와이킴님 질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박인은님 다음번에도 아 감사합니다. 김황인은님 박은은님 상완골 활주 중후군의 좋은 운동 상완골 활주 이게 어떤 거죠? 상완골 활주 중후군? 제가 영어 제가 아마 그게 틀린 말을 하신다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그 영어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상완골은 이제 휴며로스를 상완골의 활주 글라이딩? 휴며로스 글라이딩 신드롱? 박은은님 혹시 다른 용어가 있으면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상완골 활주 중후군이라는 게 뭔지 영어로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아서요. 아마 뭐 저희 의학계가 아니라 꼭 이제 그 여러 직종이 있잖아요. 어떤 특정 직종에서 쓰는 단어일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조금 다른 단어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하고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그 다음 정경숙님 무릎 아픈 거 아주 가능한 무릎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데 딱딱 소리 소리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소리만 통증을 동반하시 소리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박인은님 충돌 중후군 됐죠? 일단 한 텀 한 텀 다 한 건가요? 남았나요? 어떤가요? 상원골 전방 활주 중후군이 제가 생각해보겠습니다. 영어로 하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휴너로는 아 아마 어깨가 앞쪽으로 자꾸 이동하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저희 그러니까 저희 경관절 전문의들이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팔을 이게 뭔가 하면 앞으로 밀리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어깨는 이렇게 뒤로 가면 이 상원골두는 앞으로 밀리게 돼 있습니다. 원래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앞으로 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병은 아니고 누구나 밀리는 건데 그래서 어깨 탈구도요. 이렇게 할 때 가장 많이 앞으로 빠집니다. 이렇게 하면 뒤로 빠질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이 팔이 앞으로 튕겨 나오게 됩니다. 앞에 있는 구조물이 제대로 못 갖춰주고 찢어져 있으면 튕겨 나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튕겨 나가지 않더라도 팔이 낭창낭창하신 분은 팔이 이렇게 되면 약간 앞으로 좀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팔이 약간 이렇게 앞으로 밀리게 되면 통증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제일 좋은 것은 재활치료입니다. 재활을 통해서 뒤쪽 근육근을 좀 강하게 해주면 좀 덜 나가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좋은 운동치료 재활치료를 병용을 해주면 좋아집니다. 제이몽킴님 53세 남자 회전근계 골쪽이 움직일 때 통증이 약간 있는데 고무밴드 운동법 골쪽이 골쪽이 뭔지 고리를 어느정도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고무밴드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유튜브에서 이제 보면 어깨통증 있는 환자에서 유튜브 막 이런 밴드 운동을 가르쳐줘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진보된 나중 마지막 단계의 고무줄 운동이고요. 아프신 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팔을 내려서 들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특히 제일 좋은 치료 필요한 운동은요. 안쪽으로 당기는 운동보다 안쪽으로 당기는 운동은 경과 파근 앞쪽 근육인데요. 이 근육은 대체로 강합니다. 이게 약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정말 없어요. 하지만 이 바깥쪽 근육 극하근 쪽 근육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통증이 있게 되면 근육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깥쪽 근육 운동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은데 그 운동도 너무 끝까지 가지 마시고요. 적당한 선까지 가주시는 식으로 운동을 하면 밴드 운동을 하면서도 피해를 좀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리가 그래서 좀 불편해서 정상적으로 걷는 게 좀 어렵습니다. 다리를 돌리거나 앞으로 뒤로 다리를 접을 때도 딱딱 그래서 무릎 주변이 무지 아프거든요. 제가 정말 무릎에 제한 지식이 무한대에 가까우면 요거 만들어도 답을 탁탁탁 할 것 같은데요. 저희 여러분 아 진짜 무릎이 아프시는 것 같으니까 무릎 정리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정경손님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르는 걸 막 아는 척 할 수 없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어긋난 것 같다고 보통 얘기를 할 때는 보통 안에 무릎 안에는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연골판이 있는데요. 연골이 좀 찢어졌을 가능성도 있고 특히 소리가 난다면 더더욱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래서 한번 진짜 무릎 전문의를 봐보시면 어떨까 싶은 좀 생각이 있습니다. 아 조금 잠시 쉬는 타임이 오는군요. 어 이게 처음에는 너무 질문 안 하면 혼자서 하면 심심했으면 어떡하나 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많이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드민턴 최용석 님 배드민턴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밤에 어깨가 찌릿찌릿 합니다. 저번에는 운동하고 나서 심하게 아프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었는데 팔꿈치를 어깨와 수평인 상태에서 팔을 들었을 때보다 아래로 했을 때 통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이신 재활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 어깨 통증이 있습니다. 회전계 이상이 있는 건가요? 최용석 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 나이 쓰시면서 말씀드릴게요. 배드민턴 열심히 한다면 배드민턴 보통 두 군데에서 아마 통증이 있습니다. 하이클리어라는 기술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치는 하이클리어라는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매시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26살이면 이건 운동성 병이거든요. 최용석 님 제가 질문을 할게요. 하이클리어에서 아픈지 스매시에서 아픈지 드롭할 때 아픈지 세 가지 중에 어떤 배드민턴에서 어느 동작에서 통증이 나오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조금 더 포커스 해드릴 수 있습니다. 팔골절로 깁스 3개 강지호 님 31세 여자 깁스 한쪽 어깨가 앞으로 나온 느낌이에요. 교정체를 받아 할 거야. 척추출방 자 아닙니다. 척추출방 이 심해진 건 아니고요. 강지호 님 아마 팔골절로 깁스 했을 때 제 생각에는요. 어깨도 안 쓰셨을 것 같아요. 팔골절 깁스를 했을 때 보통 어깨는 꼭 움직이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교육을 해주는 게 좋은데 보통은 팔골절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기부스를 하고 무서워서 팔을 아예 안 쓰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깨가 좀 굳게 되면요. 어깨는 굳게 되면 어깨의 움직임을 보정하거나 또는 통증을 안 일으키기 위해서 이쪽 어깨가 약간 앞쪽으로 나오려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깁스를 푼 다음에 어깨의 움직임을 체크해 봐서 조금 제한이 됐다면 그 제한된 걸 좀 풀어주시면 강조원님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의도적으로 어깨를 좀 뒤쪽으로 이렇게 좀 당기는 운동을 많이 하세요. 그럼 훨씬 좋아질 겁니다. 최용선님 운동할 때 일단 안 아프시다면 일단 훨씬 좋은 상황이고요. 회전근과 파열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괜찮습니다. 단지 그래도 운동을 하면 너무 아픈 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내구성에 비해서 지금 더 많이 운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운동량은 줄이시는 게 맞고요. 그런 경우는 좀 운동 끝나고 아이싱을 하시고 운동 전에는 핫팩을 하시면 조금은 나을 겁니다. 운동 줄이고 운동 전에 핫팩 운동 끝나고 아이싱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해주세요. 춘천 박시 23세 한쪽 익산 견갑에 좋은 운동이 있나요? 아마도 익산 견갑이라고 말할 때는 이 뒤쪽 이 견갑골 안쪽에 좀 튀어나오는 걸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거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전거근을 가장 강하게 만들어주는 운동법이 전거근을 좀 강하게 운동을 시켜야 이 견갑골이 몸에 가장 잘 고정이 되거든요. 강해지고 어떻게 운동을 하시냐면 누워서요. 제가 누웠다고 생각을 할게요. 이렇게 누웠다고 할게요. 등에 벽이 있다고 생각할게요. 등에 벽이 이걸 아령이라고 할게요. 이게 누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벽이 아니라 여기 땅이 있습니다. 땅이 이게 아령 든 팔로 최대한 어깨를 앞으로 쭉 빼신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내렸다고요. 다시 앞으로 쭉 빼셨다가 이렇게 앞으로 내리시고요. 이거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물론 일반인 이외에 운동 치료사들이 붙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잘해줄 수 있지만 혼자서도 지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아령을 자꾸 누워서 팔을 앞으로 쭉 쭉 뺄 때 이걸 이렇게 쭉 피는 건 아니고요. 진짜 앞으로 이런식으로 빠져야 됩니다. 이렇게 빼주면 여기서 당기는 느낌이 와요. 그 느낌이 올 때 근육이 강화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동 전에 스트레칭 운동 후에는 철모 비슷한 샤워 모델 좋네요. 캡처할게요. 박인혜님 감사합니다. 미라님 46세 여자 전에 병원에서 손목인대에 염증이 있다고 했는데요. 안 쓰면 괜찮다가 쓰면 쑤시고 시리고 저리고 합니다. 전에 병원에서 손목인대에 염증이 있다고 했는데 안 쓰면 쑤시고 손목인대가 손목은 다 인대로 여기 다 돌고 있는데요. 보통 46세 여자면 가장 아플 확률이 있는 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손목은 제가 해볼게요. 이쪽 이쪽에서 통증이 나오는지요. 보이나요? 카메라 이쪽에서 통증이 나오든지 아니면 손 쳤을 때 새끼손가락 이쪽에서 통증이 나오거나 둘 중에 날 겁니다. 과연 둘 중에 어느 쪽에서 아프신지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요? 거기가 어디야? 1번 여기가 1번 여기가 1번 1번 여기가 2번 1번인가요? 2번인가요? 미라님 거기다 1번이요. 알겠습니다. 혹시 손목을 이렇게만 해도 통증이 찌릿하고 오나요? 이렇게만 해도 찌릿하고 온다면 여기에 있는 힘줄에서 통증이 지금 나오고 있을 가능성이 좀 커요. 물론 이 관절일 수도 있고요. 이 관절에서도 아플 수 있지만 여기에서 가장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여기 힘줄이 이 힘줄이 여기 통과하는 길목이 있거든요. 그 길목에서 잡힌다는 말은 그 옆에 이 길을 싸고 있는 이 터널이 그러니까 힘줄이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데요. 힘줄을 이렇게 터널이 싸고 있거든요. 이 터널이 나이가 들면서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꽉 좁아지면 이게 잘 안 움직여요. 뻑뻑하잖아요. 뻑뻑하면 움직일 때 좀 아파질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엄지를요.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안 해놓고 이렇게 감으십시오.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탁 움직일 때 찌릿찌릿 아프면 제가 말한 병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 경우는 치료하면 아주 좋아져요. 자 정소현님 20살 여성 오래 걸으면 항상 오른쪽 어깨만 아픕니다. 예전에 한의원에서 지 등이 휘었다고 하던데 혹시 오른쪽 어깨만 드세요. 등이 과연 휘었는지 안 휘었는지 알 방법은 없는데 등 휜 걸 보는 거는 현대의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층만증이 있는지 좀 보여야 되겠는데요. 20살에서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고 하면 정소현님 잘 봐보세요. 이쪽 통증보다는 제 느낌이지만 정소현님 어깨라고 말하는 건 요쪽일 것 같아요. 요기 혹시 고개 맞으면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최용성님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배드민턴 하기 전에 아까 보였 세라밴드 재활운동이나 위로 당기는 운동을 준비운동을 하는 것도 좋나요? 재활운동에 준비운동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 지도인전서 그리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용성님 아마추어와 프로를 절대 비교하시면 안되고요. 저는 운동하기 전에 땀을 제일 먼저 유산소 운동을 제일 먼저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충분히 땀을 흘리고 그 다음에 요 운동을 많이 하시고요. 요 운동을 충분히 하시고 위로 올리는 거는 맨 마지막에 좀 짧게만 하십시오.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미라님 뭐라고 했지? 그렇진 않아요. 아 미라님 그러면요. 미라님은 아마 요기보다는 카메라 좀 확대 카메라로 보여줄 수 있나요? 예. 여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약간 요기일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관절에서부터 나온 통증이거든요. 그럼 힘줄 통증이 아니라 관절 통증으로 봐야 되고요. 그 관절이 통증이 나올 수 있는 거는 관절 안쪽에 있는 윤활막염이라는 게 있고 관절 자체에서의 관절염이 나올 수 있고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둘이 치료 방법이 다르니까요. 그거는 진단만 해서 치료하면 됩니다. 정소연님 네 맞아요. 완전 정확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20살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확률상 그쪽 통증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건 사실 자세랑 좀 간단한 치료로 대부분 좋아지는데 자세는 정소연님 자세는요. 어깨를 배에다가 손을 대시고요. 어깨를 뒤로 이렇게 하는 건 안 좋고요. 배에 손을 대십시오. 이라고 어깨를 뒤로 좀 접으세요. 접고 모금 빼우면 안 됩니다. 모금 뒤로 하시고 헤드레스트 있는 의자에서 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뒤로 쭉 이 운동을 하루에 한 20번씩 좀 하시고요. 좋은 음식 잘 드세요. 그럼 많이 좋아질 거고요. 그리고도 아프다고 가면 병원 오세요. 그럼 치료해드리면 되죠. 어렵지 않습니다. 줄리 햄스터 김규류님 아셈전 42세 여자 오른쪽 무릎 연골 반 이상 제거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 자전거 40킬로도 탑니다. 축하드립니다. 날이 추워지면 자전거 안타는데 요새 수술한 오른쪽 무릎에 앉아서 살 때 뽀드득 진동이 느껴지고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납니다. 통증을 동반하지 않았다면 정말 다행스럽고요. 반이나 제거하고 수술까지 했으면 그 주변에 그 우리가 이제 스카티슈 한구만을 뭐랄까 저 구둔살 같은 조직이 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소리가 나는 걸로 예상이 되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통증 없으면요. 정형외과에서 러블리원님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 보시고 목뼈가 선천적으로 약하다고 하셨거든요. 어 선천적으로 약하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깨가 거의 계속 뭉쳐 있어요. 마사지에 풀려요. 일단 목이 선천적으로 약하다는 거는 아마 이해하기 쉽게 뭔가 표현하느라고 그랬지 선생님의 의도는 그건 아니었을 겁니다. 선천적으로 약하다는 건 좀 없거든요. 어 어깨가 뭉쳐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목디스크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자체가 그냥 굳어버리는 근막통증 중공에 대한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니까 어깨는 안 아픈 것 같으니까 둘 중에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운동법이라는 게 특별히 없고 이럴 때야말로 의사치료 또는 운동치료사 물리치료사들이 잘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혼자 꼭 해야 돼야 된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목을 이렇게 하는 거 또 핸드폰 보는 거 피하시고요. 핸드폰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보는 거 다 안 좋습니다. 목을 똑바로 하시고 어깨를 찾고 뒤쪽으로 이렇게 빼준 뒤쪽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추천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도 뭉쳐있다고 하면 그거 푸는 거는 시술이랑 물리치료로 가능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 찾으셔도 될 것 같아요. 신민아님 3월달에 회전구계8수술 받을 건데요. 그 전에 무슨 운동을 하나 해야 되나요? 수술 받을 거면 운동을 뭐 우토로 하시나요? 어차피 끊어진 것 같은데 끊어졌을 때 괜히 더 나쁘게 하지 마시고요. 일상생활 그냥 다 하시고 운동까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졸린 햄스터 김규리님 요새 어깨 때문에 하체 운동 조금씩 하는데 운동할 때 통증은 없어요. 오히려 가만히 있다고 아 네 알겠습니다. 별별밤밤님 20대 여성입니다. 굽은 어깨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교정이 되는 걸까요? 평소 자세가 교정해주면 당연히 좋긴 한데요. 아마 굽은 어깨라는 거는 이렇게 된 어깨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요 자세가 오래 되게 되면요. 목뒤 등뒤 어깨 뒤쪽 견갑골 날개뼈 안쪽에서 통증이 만성으로 생길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걸 고치는 건 결국은 뇌가 고치는 거예요. 뇌라는 건 뭔가 하면 내가 생각으로 뒤로 이렇게 하기 전에는 뒤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 보세요. 아무리 물리치료사가 의사가 뒤로 아무리 해도 내가 다시 이렇게 하면 이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조기 백날 차봤자예요. 결국 뇌가 치료하는 병이에요. 내 생각으로 해서 어깨를 뒤로 잡고 째껴야지 거울을 보고 내가 멋있고 예쁜 모습을 만들어야지 이걸 잡고 뒤로 째기다 보면 어느 날부터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예전에 어깨통증 검색을 했는데 오십견 회전은 게 어깨통증인데 그 차이가 뭔가요? 이거는 어깨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보통 9시간짜리 강의를 할 때 나오는 질문입니다. 너무 힘든데요. 지금은 다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어깨통증을 우리가 흔히 오십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오십견 안에 한 38가지 제가 한번 쭉 세보니까 38가지 병이 있더라고요. 그게 증상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과거에 의사들이 구분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십견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오십견 안에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충돌중국 충돌중국은도 지금은 진단이 안 해요. 충돌중국은 안에 병이 한 8개 정도 있는데요. 그걸 구분하지 못했던 옛날 1972년에 제 스승님이 충돌중국은이라는 단어를 만드셨어요. 콜롬비아 대학병원에 니어 선생님이라는 선생님이신데 어 그 제 스승님께서 만드셨던 단어가 지금도 쓰이는 것 뿐이지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이제 충돌중국은이라는 단어는 잘 안 쓰고 있고요. 그걸 이제 세부로 나눴죠. 오십견 안에 충돌중국도 들어가고요. 회전공개 파혈은 정확한 진단명의입니다. 회전공개 파혈은 힘줄이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완전 파혈은 수술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 박정안님 안녕하세요. 35세 여자인데요. 무거운 옷 승모근 덮는 옷을 승모근이 속고 등쪽으로 통증이 심해요. 도취를 받아올 수 있는 거 없고요. 근육이 없어서 그런가요? 원인 좀 알려주세요. 옷 엄청 좋았는데 음 알겠습니다. 맵시가 안 난다 여자들이 얘기하는 건 이 근육입니다. 이 근육에서 틀림없이 이게 빡빡하고 근육이 뭉 많이 뭉치면 여기가 이게 조금 붙듯이 붙듯이 여기가 빡빡해지면서 여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예쁘게 안 내려오고 이렇게 삼각형처럼 내려오는 증상인데 그 근육은 도수치료로 못 풀었다면 그 다음 치료 방법들은 어쩔 수 없이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IMS라던가 체위충격파라던가 또는 목시술이라던가 여러가지 치료를 병행을 해서 그 근육의 톤을 떨어뜨려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뜨리면 좋아지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이은님 31세 여자입니다. 운동 안 하다가 하체 운동하고 난 뒤 허벅지 앞쪽 근육 과긴장이 3주째 지속돼서 양목금지 치료 받고 휴식 중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햄스트롱과 종아리지 근육을 수축하고 당긴 느낌입니다. 아직도 통증이 남아있다. 아마 통증이 너무 과하게 해서 근육통이 생겼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3주째 지속제기 쉽지 않거든요. 보름이면 보통은 좋아지는데 근육 일부가 찢어졌을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좀 말이 안되는게 앞쪽만 아픈게 아니라 뒤쪽까지 다 아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뒤에가 다 운동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해도 동시에 다 찢어질 가능성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제가 볼 땐 얘기는 저렇게 썼지만 하나하나 바뀌어가는게 아닌가 제가 말하면 운동했을 때 맨 처음에 앞쪽 허벅지가 제일 아픈 안 보이는군요. 앞쪽 허벅지가 제일 아팠다가 그게 다 나은 다음에 뒤쪽 종아리쪽 근육이 당기는 느낌이 드는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이은님 제이은님 제이말이 맞으면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상커미님 59세 여자입니다. 4년전에 청돌중후 주사 약물 후 물리치료 기회복 괜찮았는데 요즘 어깨 통증이 있습니다. 같은 통증이 재발했을 수도 있고 새로운 통증이 생겨질 수도 있습니다. 상커미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4년 만에 다시 어깨 통증이 생겼으면 나이도 좀 더 드셨고 전혀 새로운 통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인 찾아서 치료하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용성님 어떤 질문이었죠? 위에서 제가 너무 몰라서 아 네네네 그럼 다 모르시죠. 단지 이제 제가 최용성님 질문이 뭐였냐면 50견 회전공개파의 충돌중후 차이는 뭡니까 그 정도로 설명해주시면 간단하게 이해는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남으면 어깨 통증에 대해서 완전 강의식으로 여기 비욘디에서 한 번 더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비욘디 사이트 들어가면 아마 제 강의가 있을 거예요. 그거 찾아보시면 아마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 스트레칭 많이 하고 오라 해서요. 선생님한테 가서 치료받으면 되나요? 박정환님 물론 치료받으시면 좋습니다만 세 달 정도 대기가 걸려 있어서 그것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빈님 환자와 소통하시면 감사합니다. 아 아 우리 이종빈 트레이너님이시군요. 저희 국가대표 트레이너십니다. 이종빈 선생님. 네 그리고 47세 여자입니다. 위 팔뚝 겉쪽이 아픈 경우는 뭘까요? 여기 얘기하시는 거죠. 나누님 나누님 여기시죠. 여기는요. 어깨 통증의 영역입니다. 전형적으로 어깨가 아프면요. 보통 이쪽으로 통증 나오기가 가장 쉽습니다. 네 어깨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깨에 회전근계 또는 어깨 관절 쪽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건 어깨 치료를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많이 아프시면요. 많이 안 아프면 뭐 괜찮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뭐 답변 달라고 이런 분이 한 분 있었는데 누구였죠? 아 제이은님이죠. 제이은님 그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잠깐 쉬는 시간입니다. 원래 이렇게 질문이 많았나요? 원래 받으면 또 많습니다. 아 원래 질문이 또 많군요. 제이은님 맞죠? 앞에 제 예상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면요. 제이은님 허벅지 통증은 제 예상대로 운동에서 생긴 게 맞아요. 운동 과하게 해서 아프셨던 거고요. 지금 허벅지 뒤쪽과 동아리 쪽 통증은 그때 못 느꼈던 게 아니라 허리 때문에 나온 통증의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제이은님 완전히 두 가지 다른 병을 우연히 지금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운동을 심하게 했을 때 분명히 허리에도 무리가 왔을 거고요. 허벅지에도 무리가 왔을 겁니다. 직접적인 운동 직후에 그 문제에 우리가 돔스라고 이제 저희 체육 파트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허벅지 통증이 온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3주까지 가지 않거든요. 분명히 사라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뒤쪽 다리 뒤쪽 종아리가 아픈 거는 아마 허리 쪽에서 당시 무리가 갔을 때 신경이 좀 자극을 받고 약간 디스크가 튀어나오거나 이러면서 지금 현재 허리 통증이 허리 문제가 다리 통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허벅지 쪽은 치료할 필요 없고요. 그 종아리 쪽 통증이 지속되면 이거는 병원 가보시는 게 맞고요. 최용성님 무릎 관절은 스메스로 단다고 하는데 어깨도 마찬가지 그럼 배드민턴과 수영을 병행한 운동선생은 어깨 치명적일까요? 치명적일 것까지는 않지만요. 수영 중에서 저 병은 계속 오래 하게 되면 일반인 정말 운동선수처럼 타고난 내구성이 좋은 사람이 아니면 치명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 병은 배드민턴은 저는 그래서 배드민턴 하다가 아픈 분들은 스메시가 조금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 배드민턴 하라고 합니다. 너무 뒤로 째겨서 멋있게 치지 마시고 뒤로 좀 짊어졌다가 얍 이렇게 얍 이렇게 치시는 걸 하라고 합니다. 그럼 오래오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나노님 이승훈 원장이 아니라요. 이상훈 원장입니다. 하늘사랑님 아 노네임 4123님부터 할게요. 어깨 안전화 웨이트 운동 종류 웨이트 중에서 안전한 건 땡기는 류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웨이트는요. 로우 로잉이라고 그러죠. 위로 땡기는 것보다도 아래에서 땡기는 거 여기 로우 로잉 가장 안전한 운동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벌리더라도 위쪽보다는 아래에서 벌리는 운동 안전합니다. 이렇게 앞쪽으로 땡기는 운동 다 안전해요. 바이셉스 컬 괜찮습니다. 트라이셉스 컬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융군 쪽으로 가게 되면 저는 팩댁플라이 버터플라이 운동을 선호하고요. 이 벤츠프레스는 그닥 선호하진 않습니다. 매달리기 운동은 어깨피조 안전운동이고요. 운동으로 설명하자면 너무너무 긴데 이것만 설명해도 상당히 운동하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딱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늘사랑님 오십견 치료 도수치료 꼭 받아야 되나요? 완치가 않은가요? 완치 후 괴리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십견 안에는 병이 마흔개에 가까운 병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를 일일이 진단을 해내야 되고요. 그중에 아무 치료도 안해도 좋아지는 병도 있고 수술을 해야 되는 병도 있고요. 주사를 맞아야 되는 병도 있고 도수치료가 필요한 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어떤 병인지 간별만 되면 쉽게 치료가 되니까요. 오십견 안에서 어떤 병인지 알아내는 게 더 먼저일 것 같습니다. 숄더 프레스가 노 네임 사연 이사님 밀리터리 프레스도 있고 아놀드 프레스도 있고 여러 프레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프레스류 자체가 일단 어깨를 위로 밀어 올리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 90도 위로 올라갈 때는 어깨에 분명히 힘줄에는 무리가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젊으실 때는 좀 운동을 하셔도 되지만 나이가 드시게 되면 프레스류는 위까지 올리기보다는 좀 중간까지 올리는 운동으로 조금 막아주시면 조금 더 좋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방님 로잉 머신이 흉곽출구증후군과 탈구 뼈 이식한 후에도 도움이 되는 운동인가요? 흉곽출구증후군도 이제 타입이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서 사실은 흉곽출구증후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로 빼서 이렇게 뒤로 빼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흉곽출구군은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너무 뒤로 빼지 않고 그냥 우리가 정자세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고요. 흉곽출구군 중에서도 이제 앞쪽 컨조인 텐던 뭐지? 5회돌기 밑에서 걸린 타입의 경우는 이게 뒤로 좀 빼주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사실 흉곽출구증후군 중에 어떤 타입이냐 따라 운동고위 좀 바뀝니다. 바방님 그래서 그거는 의사 선생님한테 조금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박보영님 50견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기 보다는요. 그렇죠. 의사 선생님한테 50견 중에서도 한마디로 50견 안에서도 제일 간별해야 되는 거는 수술해야 되는 병인지 수술 안 해야 되는 병인지만 크게 나눠도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술 안 해도 되는 병이라면 50견 안에서도 이제 조금은 안심해도 되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수술 안 해도 되는 병이라고 하면 여기에 맞는 치료를 해달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의사 선생님한테 너무 꼬치꼬치 막 물어보면 좀 짜증내실 수도 있고 하니까 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요구하는 거 괜찮을까요? 몸이 좀 굳어있기 때문에요. 약간의 워밍업을 하시고 몸에 열이 올라온 다음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눈 뜨자마자는 몸이 다 굳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민정림 굳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요구하는 거는 좋지는 않고요. 눈 뜨고 약간 워밍업을 해서 몸에 약간 땀이 좀 날 정도가 됐을 때 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 한 잔 마시고 있겠습니다. 아 우리 30분도 안 됐는데 어마어마한 질환을 대답을 한 것 같아요. 1시간 됐어요. 1시간 된 건가요? 지금 8시 20분 아 그렇구나 1시간이 됐네요 벌써 저희 원래 1시간 과정이었죠? 아이고 종결해야 되겠네요. 아우 우리 정말 쉴 새 없이 대답하다 보니까 1시간이 끝나버렸어요. 박정환님 서울의 영등포에 있는 CM병원입니다. 네 네 됐네요. 아우 여러분들 생각해보니까 이제 구정이에요. 제가 구정을 앞두고 어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참 영광이고요. 오늘 이제 많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우리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였기를 좀 바랍니다. 새해 복 정말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2019년 정말 좋은 한 해가 돼서 모두에게 최고의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